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강 하신 분이 저한테 팀노바 청강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팀원도 아니신데 팀노바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청강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청강 오시는 분들한테도 피드백을 오프라인에서도 좀 받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굳이 시간을 들이셔서 이렇게 수고롭지만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10월 6일에 청강한 하주웅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학원을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팀노바를 알게 되었는데요. 동영상을 쭉 보다가 직접 가보고 싶어 청강 신청을 했습니다. 팀노바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건 뚜렷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어서 일단 청강 수업을 받으러 갔습니다. 맨 처음은 과제 발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강사님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파트장님이 과제 피드백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자로서 자질을 위한 피드백 또한 해주셨기 때문이죠. 발표를 진행할 때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면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팀노바의 교육관 중 하나인데 제가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것들 그리고 제 성향이 조금 다른 개발자들에 비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객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고 사실은 엄청나게 코드적인 거 코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은 개발자만의 시선이고 결국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일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깔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개발자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필요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저는 개발자들이 가장 이기적으로 풀릴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해놓은 작품에 대한 집착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나는 개발자니까 난 기술을 가졌어. 난 존나 대단해. 라고 하는 자부심까지는 좋겠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에 고통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소통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되는 개발자가 된다는 건 결국엔 고연봉 개발자가 된다고 지향한다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 특히 CEO들한테는 굉장히 이 사람이 개발자지만 피곤한 사람 실력이 좋지만 피곤한 사람과 실력이 좋고 소통도 잘 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을 하겠어요. 훨씬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흔한 개발자가 아닌 거죠. 개발도 정말 잘하는데 소통까지 잘 되는 개발자니까 이런 사람들은 흔한 개발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로 보고 그 사람 고연봉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남들보다 더 뭔가 진짜 일에 중요한 거 근데 개발자 저는 개발자 너무 코드 중심적으로 가는 거 진짜 반대고요. 알고리즘 중심적으로 가는 거 반대고 그런 거 가지고 자부심 가지는 거 너무 싫었어요. 싫었고 그 어떤 알고리즘 문제 한두 개 풀어서 똑같은 어떤 상황이 많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지만 알고리즘 문제를 저도 예전에 많이 풀어봤었는데 알고리즘 문제를 풀이하는 상황이 실전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커들도 워게임이라 그래서 되게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해커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워게임에서 나온 건 그냥 문제일 뿐이다 라는 관점이 강해요. 문제는 문제인 거고 실전에서 나오는 공격 패턴이나 그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을 더 탄탄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노바에서는 어떤 실제 개발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거를 관점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까지 잘 되는 개발자 이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 학원마다 취향이 있겠지. 저는 학원이라고 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야죠. 법상 법상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냥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같은 카테고리에서 기존의 학원생들에 대한 그거는 제가 이제 이거 다음 영상으로 제가 다시 녹음을 할 텐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좀 있어서 이 다음 영상 업로드 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 커뮤니케이션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계속 읽을게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또한 수업 내내 학생들을 굉장히 섬세하고 또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좋은 개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서너 시간 수업을 서너 시간 수업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은 후 상담을 받고 그렇게 집에 갔네요. 직접 와서 들어보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전혀 아니었고요. 청강하러 오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동훈 파트장님 친절한 상담 감사했고요. 나중에 졸업하거나 휴학을 하게 되면 팀노바에서 수업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청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팀노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후기 주실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항상 좋은 피드백만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좀 더 홈페이지가 예뻤으면 좋겠다든지 홈페이지 보면 사기꾼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냐면 보통 팀노바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건 이제 초월하셨고 이제 그분의 지인 그 사람의 지인 지인들이 야 얘네 개발 잘한다면서 잘한다면서 왜 홈페이지는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개발자잖아요. 홈페이지에 제가 그거 제가 처음에 만든 거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적 관점에서만 뛰어난 거를 지향하지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 관점으로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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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개발학원 오면서 디자인 되게 예쁜 거 찾는 것도 전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디자인 학원 홈페이지를 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딘노바 홈페이지예요. 근데 진짜 할 말은 별로 없네요. 디자이너를 따로 쓰면 좋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어떤 교육기관들이 가진 특성을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취업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 그 강사 직접 나를 가르친 강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뭐 그 내부에 아예 취업 지원팀이 있어서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필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강사가 강사가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래도 대략 어떤 회사는 어떤 느낌이다 라고 말은 해줄 텐데 그런 것도 없나 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랑 수준이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느낌 그리고 비전문가가 취업 컨설팅을 해주는 느낌 특히나 개발자 취업 컨설팅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교육기관의 특징은 들어가기 전부터 알죠. 어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쁜 경우가 많아요. 홈페이지는 되게 예쁘고 잘 해주는데 이제 강사 이력 같은 거를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배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몇몇 교육기관은 제가 다 잡아냈는데 뭐 말씀은 못 드려요. 명예훼손 되니까 어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뭐지? 자기가 한 프로젝트를 올려놓은 거야 초반에 그래가지고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어디서 뭐 시트를 아 홈페이지 디자인은 또 예뻐요. 이런 사람들도 디자인 되게 예쁘게 하거든 어 그래서 디자인은 또 예쁜데 오늘 잘 보면 까보면은 만들다만 홈페이지를 자기 어떤 프로필을 올려놓는데 이건 그냥 학생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야 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지금도 버젓이 이제 사업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국비전은 아니고 그리고 비쌉니다. 그러나 본도 어 비싸고 그러니까 저는 비전문가가 뭔가를 하는 거 자체를 별로 이렇게 고깝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교육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홈페이지들 같은 경우 보면 확실히 좀 겉모습을 좀 멋있게 해놓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도 이왕이면 멋있게 해놓으면 좋은데 어 저희는 모든 그 저희가 이제 강사나 그리고 질문을 지원해주는 파트장 그리고 내부에서 개발하는 파트장이 9명인가 될 거예요. 9명 정도 되는데 어 근데 그만큼 개발 쪽에만 저희가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 만약에 상담사 한 명 뽑을 만도 하고 개발자 9명 뽑을 돈으로 어 상담사도 뽑고 디자이너도 한 명 뽑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겠으나 기획자도 한 명 뽑고 아니면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많이 과로도 하고 많이 진짜 힘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 거의 제가 취업 컨설팅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다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막 새벽 1시에도 막 전화오고 아 나 진짜 3시에 막 지는 막 열정에 불타올라서 막 3시에 오는 데도 있었고 아 막 별의별 사람들 많았어요. 진짜 사실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고단했네요. 벌써 4년 동안 뭐 별의별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막 그런 거니까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불타오르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막 아침에도 전화오고 막 8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상담만 한 1년 넘게 제가 다 하다가 상담부터 모든 걸 제가 싹 다 했죠. 싹 다 하다가 어 그 다음 그 부분만 이제 기계관 팀장이나 이제 태진 파트장 어 을 통해서 이제 알아서 그쪽에서 하게 다 인수인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기계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 본인도 현업 개발자로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괜찮아요. 물론 저는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 너무 솔직한가 근데 기계관 팀장님도 워낙 전문분야가 있고 공부도 오래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괜찮은 개발자예요. 그래서 어 그런 개발자분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보통은 다 맞죠. 퇴진 파트장도 지금 벌써 우리랑 일한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퇴진 파트장 같은 경우도 경력 3년차 개발자인거죠. 그러면 사실 개발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단순히 강사만 하지 않아요. 저희는 옆에서 동훈 파트장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넓게 세계관을 잡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동훈 파트장한테 여러가지 이제 많은 개발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강사로 산다는거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일 못하면 많이 혼나고 왜냐면 우리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내내 제가 이렇게 가끔 현타올 때가 있잖아요. 가끔 힘들고 아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왜냐면 제가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하기 전에도 사실은 같이 뭐 하자는 기업들도 진짜 많았고 진짜 많았고 그거는 진짜 1년에 뭐 차일 정도로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마다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쪽 분야는 아닌데 좀 다른 분야인데 제가 그쪽에서도 좀 러브콜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개학하자고 그때 근데 내가 그쪽 분야랑 이 개발 분야 두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팀누바 창업하던 시기가 좀 그랬는데 가끔 이렇게 슬퍼지거나 힘들어질 때는 아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지? 그런 생각이 한 번씩은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막 돈만 많이 벌고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협박하고 막 칼로 찌르고 돈 뺏고 이렇게 벌어도 사실은 돈만 번다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도박을 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 사실 그렇게 돈 벌고 싶은 사람 많지 않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돈 벌고 싶은 사람 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 자체의 그 어떤 본성 자체가 무조건 선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돈 버는 게 모든 사람들이 더 끌릴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줘서라도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뿐이지 저는 일단은 디펄트가 그냥 모두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그냥 벌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근데 그런 삶에 살고 싶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행복한 거 그리고 제가 좀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유익한 거 이런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개발을 좀 더 무게를 둔 거죠. 왜냐하면 개발이라든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가르치는 게 뭔가 어떤 매력이 있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동훈 파트장처럼 세계관을 딱 만들어주고 그 세계관 내에서 가이드도 주고 그 친구의 백지인 그 친구 머릿속에 어떤 팁노바 스타일을 그려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현업 가서 생길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려주고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현업에 갔는데 가서 너무 사랑받을 때 그 정말 사랑받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팁노바 내부에서는 보통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겸손한 마음도 없으면 사실은 너무 투머치해지고 사실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1기 때 그런 학생들 몇 명 보면서 위험하다. 현업가도 좀 이기적이라서 사랑 못 받겠다 이럴 때 종종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력 대비 재수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팁노바 내부에서도 우쭈쭈쭈 하면 아주 그냥 자기가 엄청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는 좀 위험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막 좀 오래됐어. 우리나라 정서상요. 나이가 어린 사람 그리고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저항이 발생해요. 특히나 팁노바 친구들처럼 경력 1년 가까이 공부하고 1년 2개월 1년 3개월 공부하고 막 고연봉 칠 때 그 굉장히 저항이 있는 회사들도 존재해요. 그 어디서 감히 라는 느낌으로 우리 꼰대 개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모든 모든 제품만 품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발 쪽에 개발 쪽이라고 꼰대 없겠어요. 꼰대 많지. 개발자라고 다 꼰대 아닌 거 아니에요. 왜냐? 본인 처음 시작할 때 돈 조금 받았는데 신입 개발자가 많이 부르면 재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런 회사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는 보통 우리 팀노바 팀원들도 안 가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서 또 오퍼 주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 같이 일하자고. 근데 이미 아 이 사람의 돈에 대한 가치 아 어떤 어 그러니까 차등화 차별화 자본주의 그 자체에 본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다른 돈을 받을 수 있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 자기 일한 만큼 번다 이게 핵심인데 임금을 딱 정해놓고 그걸 다 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 이거는 거의 사회주의적인 거의 얼마 임금 딱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고 월급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월급이 딱 정해져 있죠. 어떤 보통 경력 얼마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느낌 있죠. 처음 초봉이 딱 정해져 있는 느낌 그리고 단계별로 딱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진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력에 맞는 연봉을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래서 개발자들 세계관도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머릿속 백지 속에 이 친구가 가진 어떤 장점이랑 팀너버가 생각하는 세계관이랑 이게 좀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어떤 세계관이 좀 탄탄해지게 만든 다음에 현업에 갔을 때 이 친구가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구직할 때 그런 모습을 전 많이 봐요. 제가 일주일 내내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회사를 안 붙어서 못 가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붙었는데 이 회사는 조금 아쉽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좋은데 약간 평균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조금 고민이 된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조금 이게 아쉬울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가 50대 후반이야. 근데 나는 20대 후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의 살아온 정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수평적인 50대 후반의 사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지는 거지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 당시에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의 정서가 아예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때리던 때거든 군대에서 군대에서 사람 때리고 이러던 때 군대 나온 사람들의 어떤 그 그 어떤 사상과 그 정서가 이거는 약간 나라 자체 정서의 문제예요.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의 문제거든. 지금은 이제 군대 내에서 폭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군 그 인권센터 뭐 이런 데를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는 아예 대놓고 때릴 수가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은 그래도 아주 작은 인권이라도 다른 문화로 자라온 사람과 어 좀 세대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수평적인 50대 후반에 그런 CEO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보통은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서 근데 진짜 괜찮은 회사 또 있어. 걔 중에 또 연봉도 올려주는 회사도 나왔어요. 널 뺏기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 얘기는 또 할 얘기가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 지금은 하나하나 주제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제가 말이 많긴 한데 인정하는데 그 정말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뭐 취업 컨설팅을 직접 안 하면 취업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할 말이 너무 없거든요. 근데 할 말이 진짜 많은 게 제가 진짜 한명 한명 그냥 취업시킨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가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벌써 85명? 근데 이제 지금 구직한 친구들 다 싹 다 지금 한 새로 구직 시작한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막 두세 명 또 늘었고 뭐 그런 식으로 늘고 그 친구들 보통 한 달 안에 무조건 구직해서 가는데 그 친구들 가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마다 시나리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실력 실력 대비라든지 뭐 또 학력 대비 실력 대비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진 어떤 그런 뭐 커리어 뭐 예를 들면 영업하던 친구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뭔가 사실 회사에서 관심이 많이 가질 만한 포인트들이 꽤 많잖아요. 사람마다 뭐 그 친구가 가진 이력 어떤 친구는 해외여행을 자전거로 뭐 전세계를 절반 정도 돌았어 뭐 이런 친구 에 대한 질문과 그냥 혼자 그냥 집에서만 있었어요. 이런 사람과는 조금 다르겠죠. 시나리오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죠. 어 그러면은 사람사람마다 얘기가 너무 다르고 본 회사와의 시너지도 너무 다르고 어 그리고 아주 되게 되게 재밌어요. 취업 컨설팅이 별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구직해서 나가더라도 거기서 갑자기 딱 갔는데 회사가 진짜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그리고 그냥 나오면 내가 쓰레기 같잖아요. 내가 패배자 같고 막 그런 면에서 약간 그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내가 내가 좀 쓰레기가 된 느낌 이런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약간 근데 회사 나왔다고 해서 본인이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멘탈적인 부분도 제가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진짜 진짜 리얼을 맛봐서 진짜 어떤 구직 시나리오나 제가 보통은 이거를 공개적으로 다 공유를 잘 안 하는데 뭐 그런 걸 공유 공유하면 안되고요. 아무튼 공유를 잘 안 하는데 내부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남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는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하거든요. 같이 매주 모여서 구직하는 친구들 매주 모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되게 이기적인 회사를 만났을 때 보통 안 간다. 안 간다를 결정하죠. 아무튼 이 얘기 쓸데없는 얘기 정말 많이 해서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거 어차피 쓸데없는 뒷부분이 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 동영상 밑에 그냥 댓글 달아놔야겠다. 쓸데없다고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도 취업 관련해서 팀 노바 청강 관련해서 분위기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청강 후기 주시면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수고롭잖아요. 그러면 나름 힘드셨을 텐데 생각 같은 걸 정리하기 아무튼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